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2023년도 10월 26일 목요일 방송 여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제 나간 방송 가운데 김병준 씨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갔는데 내용이 제가 확인해보니까 김당의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김병준 박사가 아니고 서울에 계신 교수님이 글을 올렸다고 메일을 주셔서 그 내용은 어제 정정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은 다 그 부분만 제가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그런 댓글을 남겼으면 그거는 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제가 연락이 끊긴 지가 이제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동명이인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방송에서 이제 2024년도 총선 경기도를 전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 밖의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좀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공병호 tv를 운영하는 사람도 본래 사람이 챙기기를 자기중심적이니까 논평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다만 이제 하나는 제 자신이 이제 정치권에 몸을 담고 있거나 정치적인 그런 욕심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좀 중립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방송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첫 뉴스는 일간지를 보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답보상태 내지 이제 하락추시해 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오늘 크게 다루어졌네요. 조산기관은 갤럽인데 한국의 여론조사기관이 워낙 신뢰도를 잃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노력하는 것에 비해 가지고 취임 초기부터 그렇게 지지도가 높은 그런 추세나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 않죠. 그거는 뭐 대통령실 내부도 고민일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대통령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정치인 치고 지지도에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인간은 이제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이제 국정 지지도가 많이 낮다. 중앙일보를 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그냥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중앙의 주요 뉴스를 항상 중앙일보 소개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보수 버팀목 tk 대구 경북에서 지지율이 13%포인트 빠진 윤석열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신문의 중앙일보의 오른쪽을 쭉 보니까 강찬호 논술위원이 김기헌의 용단에 기대 거는 이유 뭐 이런 내용들이 금직하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기사가 이렇게 조합되면서 제 머릿속에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13%포인트 정도 빠졌다. 이제 갤럽 내용인데 갤럽에서 특히 tk 지지율이 전주보다 13%포인트 하락한 45%를 기록하며 낙폭이 가장 컸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며칠 전에 이제 여러분들 주간조선이 보도한 바와 같이 이제 지금 한국의 보수 진영 가운데서는 비교적 객관적인 그런 여론조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주간조선에서 보수 측의 절반 이상 정도가 선거부정을 지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층은 52.5% 정도가 선거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봉궐선거는 선거부정이 좀 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공병호 tv가 보도하는 내용이 이런 규제를 많이 받지 않고 한 수백만 정도 볼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영향이 컸겠지만 한 20만 이상 정도가 봤거든요.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를 분석한 내용을. 이렇게 보수층의 절반 이상 정도가 선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사회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보수층의 52.5% 정도가 선거부정을 인지하고 있다고라 하면 이 보수층의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던진 사람들일 거라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윤석열 대통령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입안이 일어난 거죠. 이제 중앙일보의 논설비원으로 있는 강찬호 논설비원은 김기현의 용단에 그는 기대를 그는 이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나만한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기자들도 어떻든 소재가 있어야 그렇게 늘 글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소재를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니까. 강찬호 논설비원의 결론은 김기현 씨가 결단을 잘 내려야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여당이 선전한 총매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에 아주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선거부정을 깔아뭉겨오는 부분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중앙동화가 선거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지만 선거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연결되었을 법한 그런 기사가 나오면 하단에 보면 진짜 민심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진짜 민심들이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일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하고 그냥 뭉개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용납하거나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그런 의견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외유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의미 있는 일을 그렇게 하더라도 보통 시민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무능한 사람 또 비도덕적인 사람 비합법적인 사람 그렇게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해석이. 그러니까 이 문제 선거를 바로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그것을 침묵하고 은폐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냥 밀어붙이는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계속해서 그냥 답보 상태나 하락 상태를 맨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 부분들을 터치를 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선거 부정 문제를 국힘도 덮어야 되고 언론도 관행상 덮어야 되니까 핵심적인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문제를 계속 언급해야 되니까 이제 뭐 헛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오다 가다가 인요한 씨를 불러 가지고 당의 혁신을 맡기기도 하고 대통령 씨를 인요한 씨가 요청하면 대통령 맨담을 주선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의 김순덕 대기자는 대통령을 판단하는 그런 평가하는 그런 선거였다. 그렇게 본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엉뚱한 그런 처방이나 진단이나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강찬호 중앙일보 논술위원이 김기현의 용단에 기대 거는 이유. 김기현이 용단을 내리든 안 내리든 간에 선거라는 것은 현재 선거를 조작하는 세력들을 위해서 선거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 이상 정도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상태에서 국정의 최고 통치 통수를 하는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원망의 하살이 향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문제 해결 능력을 그리 상실한 거죠. 대한민국을 이끄는 여당이든 대통령실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사회지도청 인사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거의 상실한 거지 않습니까. 한 집안의 가장이라도 재정적인 문제나 아이들 교육 문제나 간에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진단하고 원인을 밝힌 다음에 우선순위에 맞춰서 대책을 세운 다음에 우선순위에 합당할 정도로 대책을 실행해 옮겨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기업들은 그렇게 안 하면 망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잠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 모두가 이렇게 하다 보면 선거도 패배할 것이고 대통령 자신도 딱 한 입장에 차하게 될 것이고 나라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국민들은 너무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보게 되면 참 딴 사람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가 보수층에서 왜 그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가 대구 경북에서 왜 떨어지는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숨겨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숨겨야 될 부분들을 그냥 숨기고 나면 그다음에 할 이야기가 없는 거죠. 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삶을 살든 나라의 일에 간려하든 간에 사람이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심적이어야 되고 일어난 사건을 일어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처방도 나올 수가 있고 지지도도 회복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은 참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본인들의 이익이 있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옳은 일은 아니지만 다 덮고 하는 부분들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선중앙동화가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비정상적인 길을 달리는 것은 나라가 예를 들면 아주 어려워져 가지고 선거 사기시력들이 성리를 거두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나라가 다시 정상적인 길을 되찾아 가지고 선거를 도덕질하는 사람들이 수사를 받거나 또 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그때 정말 조선중앙에 대한 책임도 많이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냥 입을 다무는 것이 절대로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도 이익에 관련되기 때문에 무슨 큰 이익이 여러분들 관련된지 모르겠지만 조선중앙동화가 처음부터 이 문제를 깔아뭉개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고 또 국가의 앞날에 대해서 너무나 큰 해악을 미치는 일이고 또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스스로도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중앙일보의 김방현 부장이 관련된 아주 묵직한 그런 선거 관련된 기사를 지금까지 쭉 써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방현 부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을 지적한 예를 들면 정진석 측의 개표 참관인의 요구에 따라서 항의에 따라서 부여 청량군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기의 오작동 문제가 아니고 투표지 분류기가 입력된 조작값에 따라서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더블당 후보인 박수연 후보에게 아주 많은 표를 개수해 주는 그런 과정이 발각된 부분들도 중앙일보의 김방현 기자의 보도에 의해 가지고 많이 확산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자가 좀 이렇게 소신이 있으면 데스크도 충분하게 이런 기사를 지면에 실어주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일체의 여러분들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니까 이제 또 여러분들 제법 시간 간격을 두고 이 김방현 기자가 다시 또 여러분들 글을 올렸네요. 이 글이 베일에 쌓인 투표 개표 시스템. 이게 베일에 쌓여서는 안 되는 거죠. 유관으로 투표자들이 투표 과정을 검증할 수가 없으면 그런 종류의 장치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수개표를 명령하고 개표 과정에서 일체의 전산장비 도입을 금지한 이유가 투표라는 것은 투표자들이 유관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되고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종류의 장비도 사용할 수 없다. 그것이 여러분들 독일 헌재의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선거관리위원회 보완점검 결과는 충격적이다. 비교적 여러분들 대한민국 언론인 가운데서 선거 부정 문제를 깊게 들여다보고 소신껏 보도를 해온 김방현 부장의 입장에서 국정원 발표가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아주 충격적입니다. 개표 결과를 조작을 할 수가 있고 동시에 사전투표는 실물로 된 선거인 명부가 없기 때문에 전산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국정원 발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은 내부자의 협력이 있을 때만이 위변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내부자가 협력을 안 해주면 안 되고 내부자가 협력이 있으면 된다는 것은 내부에서 뭡니까 조작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국정원에 따르면 통상적인 수법으로 선관위 내부망 해킹이 가능하고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까 인터넷망을 통해서 외부에서 얼마든지 비번이라든지 아이디를 알게 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사적으로 선관위가 그동안 부인해왔던 거거든요. 외부하고의 일체의 통신이 불가능하다. 그게 전부가 다 거짓말로 판명이 된 겁니다. 사전투표와 개표 결과를 포함한 선거관리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다. 이게 국정원이 간이 감사입니다. 전면 감사가 아니고 선관위가 많은 자료 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에 국정원이 간이 여러분들 조사를 해본 결과 사전투표와 개표 결과를 포함한 선거관리 시스템을 외부에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지금 여러분들 김방현 기자의 내용입니다. 그게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또한 유권자 등록 현황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도 해킹할 수 있고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전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고 사전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다. 사전투표자수를 뻥지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방현 기자가 이야기하시는 것이 핵심이 뭔가 하니까 통합선거인 명부를 여러분들 위변조해 가지고 사전투표하수를 얼마든지 뻥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국정원 발표라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은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국정원이 설명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뭔가 하니까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자 수의 증감, 증가와 감소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전투표 결과든 당일투표 결과든 간에 전산조작을 통해서 얼마든지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국정원 발표의 핵심이라고 보기 더물게 선거 문제를 관심 있게 다뤄온 중앙일보의 김방현 기자의 여러분들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10월 10일 날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10월 10일 날 선거관리위원회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7.49% 여러분들 올리고 그곳에서 가짜 사전투표자 수 3만 7천 명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부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 후보에게 더해 주는 그런 선거결과 조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자 수 뻥튀기 곱하기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이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 지금 베일에 쌓인 투개표 시스템 투개표 시스템이 어떻게 베일에 쌓입니까 쌓여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가장 크게 귀한 것이 김방현 부장이 4월 15일 충남 부여군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를 한 번 돌린 다음 동일한 투표지를 다시 분류했더니 1번과 2번 후보 득표 결과가 뒤바뀌고 했고 그러니까 두 번 돌려가지고 박수현이 함께 억수로 이름도 표를 몰아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세 번째 뭐죠 당황한 투표 관리요원이 투표지 분류계 전원을 껐다 켜니까 다시 정진석 후보가 표를 많이 얻는 정상적인 그런 개수가 되는 거죠 전자개표를 통과하면 2번 찍은 투표지가 1번으로 분류되거나 재확인용으로 분류되는 게 많았다는 것이다 당시 개표 상황을 담은 페셰로TV에는 전자개표를 다시 돌리기 전에 작성한 개표 상황표를 현장 진행요원이 찢어버리는 장면도 나온다 서울 성북구 개표소에선 전자개표가 1,810표를 1,680표로 인식하기도 했고 전주시 완산군 선관위에서는 비례대표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 수가 4,674명인데 실제 투표자는 4,694명으로 10표가 더 많이 나왔다 국정원은 전자개표기를 시연하면서 예를 들어서 계룡산 후보에 투표한 것으로 분류된 게 한라산 후보에 투표한 것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렇게 된 겁니다 사전투표자서도 여러분들 뻥튀기를 할 수가 있고 사전투표의 결과도 뭡니까 서버 조작을 통해서 투표지 분류기 조작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변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총선이 끝난 지 3년 6개월 만에 국가기관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어느 정도 확인해 준 셈이다 이번 보안점검의 결과 발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단순한 줄로 말았던 투표 개표 과정이 무척 복잡하는 것을 알게 해줬기 때문이다 사실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을 제대로 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기계로 개표하니까 오류가 없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선관위도 돈 세는 장비처럼 단순히 표를 세는 기계라며 전자개표기 실제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운영 매뉴얼 등에 따르면 노트북 컴퓨터와 한 몸으로 승계된 전자개표기는 전자개표기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가 기계장치라고 선관위를 주장하지만 제어용 컴퓨터가 딱 있기 때문에 분당 340장의 빠른 속도로 투표지를 처리한다 통신기능도 갖추고 있다 투표지 분류 결과는 설치된 프로그램에 따라 저장할 수 있다 사전투표에서 몇몇 장비가 별도로 동원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결과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야 전문가가 이렇게 추정을 해냈지 않습니까 2020년 총선 부여군 옥산면 여기 보시게 되면 기계가 계속해서 박수현이 231표 148표가 정진석이 현저한 차이가 나니까 정진석 측에 개표 참관인이 격렬하게 항의를 해가지고 한 번 더 두 번 한 번 두 번 여러분들 이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니까 똑같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개표 참관인이 항의를 하니까 개표 진행요원이 개표 상황표를 찢어버리고 투표지 분류기의 전원을 껐다 켜니까 그다음에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박수현은 231표에서 182표로 줄어들고 정진석은 148표에서 197표로 늘어난 거 아닙니까 박수현이 49표가 더해진 거 진짜에 비해서 그 기계가 정진석은 여러분들 진짜에 비해서 기계가 49표를 빼앗은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숫자가 먼 거 아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충청남도에 적용됐던 조작값 미래통합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5장을 훔치도록 조작값이 입력되어 이렇게 가짜 결과를 투표지 분류기가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다행히 정진석 측에 개표 참관인이 이걸 찾아냈기 때문에 발각이 된 거죠 투표가 아주 간단한데 그걸 수개표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건데 사전투표 제도를 만들어서 투표를 여러분들 복잡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특정 정당을 밀어주는 그런 일을 여덟 번째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온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 제가 썼던 도덕놈들 4권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상시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여군 선거결과 분석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여러분들 간단한 일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덮고 넘어가겠다고 하니까 이 나라가 참 정상적인 국가는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복전에 지금 2024년도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 총선에서 지금과 같은 사전투표 제도를 그대로 실시가 되면 또 조작이 일어날 거고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 입장에서 보기에는 조작규모가 엄청나게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거를 해결하거나 막아야 될 가장 큰 책임을 맡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인 거지 않습니까 그분이 입을 다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3년 6개월 이상이 흘러가지고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고 상황은 훨씬 더 악화가 된 거죠 그 악화된 것에 아주 정거물이 10월 11일 강서부구청장 선거는 역대 사상 최악의 최고치의 조작을 행한 거지 않습니까 그 조작의 중심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남조선 선관위가 그게 문제가 큰 거죠 이렇게 똑똑한 국민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매번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한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선거 부정 문제는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선거 부정 문제를 파헤친 데는 너무나 이렇게 탄압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 유튜브들도 일체의 여러분들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지 않죠 제가 그야말로 이제 전부를 걸고 이 선거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덕놈들 시리즈가 지난 상반기에 왕관된 부정선거를 해부한 그런 시리즈입니다 이 책이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3주 전부터 공병호 tbs 여러분들 광고를 하기 시작한 것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한국인이 쓴 아주 보기 드문 통사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다룬 그런 세계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아주 훌륭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방송 여러분들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덮는 데 일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덮는 데 일조를 하는 건데 이 조선중앙동화에서 일체 선거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조선중앙동화가 좀 무게중심을 잡았으면 나라가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조선중앙동화가 지금은 신문들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상매체는 흘러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면은 결국은 머무는 것이니까 여전히 그 활자 매체가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들 참 오래간만에 긴 방연 내셔널 부장이 베일에 쌓인 투개표 시스템을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48개의 여러분들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48개의 댓글을 제가 꼼꼼히 봤습니다 요즘은 여론조사에 대해서 크게 신뢰를 두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댓글만큼 여러분들 정확한 민심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드문일죠 48개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신변자 취급하던 부정선거 이슈를 이제라도 메이저 언론사에서 다루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야 하나 시리아나 우간다 같은 나라도 부정선거 때문에 총리도 하야 하고 선거도 다시 치렀는데 거기다 한국 개표기 썼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룬 사람을 정신병자 취급했습니다 이런데도 민주주의 나라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D님이 글을 올린 겁니다 P님은 부여 투개표 당사자인 정진석 의원은 뭘 합니까 한 표라도 잘못 카운팅된 걸 보았으면 끝까지 진실을 규명해야지 당선되었다고 그만둡니까 그런 정신상태이니 이준석한테 늘 그렇게 터지는 겁니다 체구는 산만한데 그리 비급하신지요 국정은 점검 결과도 나오고 중앙일보 칼럼과에 나왔으니 지금이라도 문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Y님은 부정선거 보도를 격하게 환영합니다 다만 베일에 쌓인 게 아니라 이미 벗겨진 지 오래고 그 결과 재검표 시 증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일 투표인은 박빙 승부인데 사전투표는 따블스코어라는 통계적 오류가 다 나왔습니다 부정선거는 이미 일어났고 지금도 진행 중인 팩다입니다 더 카르텔 영상도 보시고 그 실상을 그대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48명 가운데 이분들을 나무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게 48명 가운데 대부분이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그냥 일어난 사건의 실체를 이해하고 있는 분입니다 2020년 4.15 총선 이후 모든 언론이 입을 다물고 침묵한 가운데 오직 김방연 기자만이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죽었습니다 검찰, 법원, 선관이 모두 한통속입니다 정권이 바뀐 지금도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정체가 의심스럽습니다 뭔가 카르텔이 있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오리발 내미는 국가에서 무슨 정의가 바로 서겠냐 무슨 경제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6명이 찬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민들이 그냥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지지도가 올라가고 어떻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하겠습니까 여기 나오장 시인님은 사전투표 폐지 수개표로만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B님은 김방연 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기사는 전과팀이 특종될 기사들인데 이렇게 감사를 표해야 되는 이 현실이 정말 슬프지만 진실을 영원히 감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이나 대법관들 당신들은 필히 법의 심판을 받으리라 10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좌파적 식자가 강한 사람들이 이런 데 와가지고 분탕질도 못 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상당수가 아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상당수가 선거에 손을 대가지고 지금 우리가 재미를 보고 있구나 이걸 다 아는 겁니다 S님입니다 이게 합리적 사고이지 무조건 부정성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편견이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6명이 찬성입니다 대법관들은 부정선거 재판 기각한 사건에 앞으로 책임져야 될 겁니다 T님은 L님은 오랜만에 중앙일간지에서 정의로운 기사를 냈습니다 더 심층적으로 계속 다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정말 속 시원한 기사 감사드립니다 기자가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당신이 최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무나 거짓지 여러분들 차고 넘치는 세상이 된 겁니다 G님은 온 국민이 꼭 봐야 될 충격 부정성 다큐멘터리 외에다 카르테리 시청과 공유는 애국하는 일입니다 C님은 제발 사전선거 없이 수개표해라 그리고 투표장의 투표함을 개봉하여 이동을 최소화해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 개표하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5명이 찬성하고 1명도 반대가 없습니다 P님은 대통령은 위수령을 발표해서 선관위의 압수수석에서 철저히 진상 규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아우성 치더라도 이 문제를 완전히 깔아문개로 작심을 한 대통령을 보니까 대통령의 인기가 어떻게 해보이 되겠습니까 저 양반이 참 의무한 사람이다 저 양반이 허구대만 멀쩡하다면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노 아니 검찰 생활을 30년 했다는 사람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하겠습니까 검사가 뭐 하는 거고 그 질문에 대해서 아마 국정감사에서 나쁜 놈 때려잡는 일입니다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려잡던 노력이 뭡니까 100억 분의 1 정도만 여러분들 투입하면 한국의 선거 문제 벌써 건조됐을 겁니다 부정선거 문제 S님은 용기 있는 기자십니다 국민 50% 이상의 부정선거를 알고 있습니다 범죄조직 선거 관련을 빨리 조사해야 됩니다 국힘이 입 닫고 있으면 같은 패거리로 국민들이 반드시 응징할 겁니다 J님은 박정희 세대는 가난에 투쟁했다 운동권 세대는 박정희 세대의 독선에 투쟁했다 이젠 우리가 운동권 세대의 위선에 투쟁할 차례다 8명이 찬성입니다 A님은 사전특표 늘 2대1 좌파 승리 당일특표 비슷한 특포 이런 거 보고도 부정선거 의심이 안 되십니까 사전특표는 곧 좌파의 부정선거이고 이것을 못 잡으면 2021 총선은 물론 2027년 대선도 좌파로 넘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0.7% 신성이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6명이 찬성하고 한 명도 반대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기사가 흔하게 여러분들 드물기 때문에 김방연 기자의 베일에 쌓인 투개표 시스템 그런 기사가 여러분 날 때마다 하단에 있는 댓글을 보면서 민심의 소재를 많이 이렇게 제가 짐작하는데 이런 여러분들 참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 깔아뭉개고 마치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마치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길이 아니고 짐승의 길인 거죠 그것은 인간의 길이 아니고 그것은 뭐죠? 야만의 길인 겁니다 대통령 말씀이 여러분들 천금과 같은데 광복전에 이런데 자유 정의 진리 법치 이런 거 백날 외쳐봐야 사람은 은행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아버지든 어머니든 기관장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신뢰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민심이 뭔가 하니까 당신은 위선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당신이 위선을 하고 있는 거다 당신이 도둑놈들하고 같은 패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고 싶은데 그냥 억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특별하게 김방현 기자가 2절만 할 때가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치면을 통해서 선거 문제를 이렇게 다루어 줘서 정말 고맙기도 하는데 참 그거를 보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세상이니까 참 기가 찬 거죠 그 내만 이름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고 48명 대부분이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가지고 댓글에 이런 글을 남긴 겁니다 이게 민심이고 이게 천심인 겁니다 이것을 깔아뭉개고 이것을 여러분들 뭐죠 은폐하는 것은 그것은 죄인의 길로 가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국민의 이런 보수 진영의 50% 이상 정도가 선거 부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언제까지 침묵을 가고 본인 재임 기간 중에 모든 선거가 도둑질 당하는 것을 묵인 내지 방치 내지 여러분들 용인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 여름 책임을 법적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점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독자들의 의견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거 부정 문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미 일어나버린 사건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2024년 총선이 앞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일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생들 모인 모임에 윤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얼마나 답답했던지 다음 총선에서 이기면 그때 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여러분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현재와 같은 사전투표 제도가 존속되고 국민의 힘이 이것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4년 또 4월 여러분들 총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전국적으로 국민의 힘은 대패할 겁니다 제가 악담이나 저주하는 말이 아니고 국힘을 여러분들 위하는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찬찬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두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사전투표가 끝난 10월 7일 날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인수 기준 사전투표일이 조작되어 발표된 겁니다 부풀려가지고 이것이 조작되어 발표가 된 겁니다 22.64%가 조작된 수치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찾아내는가 하니까 당선자와 낙선자가 결정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제야 전문가가 그 득표수에 숨어있는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어떤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제조 생산했는지를 찾아낸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표입니다 왼쪽 오른쪽에 있는 표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투표장을 받은 진짜 사전투표일은 15.43%였는데 사전투표 조작을 위해서 선관위가 22.96%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7.49%를 이렇게 뻥튀기를 하면서 몇 표를 확보했는가 하니까 37,473표를 확보한 겁니다 이것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찾아낸 규칙입니다 그리고 37,473표 가운데 37,472표를 더불당의 진교훈이 받은 관내 사전투표하고 그다음에 거소투표에 모두 다 투입해 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참 중요한 것이 이것이 2024년 총선에 재연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봅니다 저도 그렇고 재야 전문가도 그렇고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가 100명이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했는데 그걸 뻥튀기가 여러분들 120명 130명으로 그냥 공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확보된 20,30명을 가지고 선거결과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2024년도 총선에서는 얼마나 조작을 하겠냐 이렇게 여러분들 예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표는 어제 간단했지만 미흡해 가지고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오른쪽은 2024년도 4월 총선입니다 다가온 4월 총선입니다 이 2024년 총선은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조작값이 25%를 전국에서 적용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100장당 25장을 더블 민주당에게 더해주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대패를 했습니다 49개 지역구 가운데 8자리를 제외하고 모두 다 다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것은 2020년도에 조작된 그런 결과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경험하면서 신종 사기 수법을 여러분들 도입한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뻥튀기 하는 겁니다 그걸 전부 다 여러분들 뻥튀기 해서 확보한 3만 7천명 정도를 모두 다 더블당 후보에 대해줬기 때문에 꼭 같은 상황이 2024년 총선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될 건가가 여러분들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2024년도에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5% 조작했을 경우에 양당의 여러분들 성부를 여러분 볼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전패합니다 강북에서는 한 자리도 찾을 수 없고 8자리가 3자리로 줄어듭니다 서초구갑 강남구갑 그 다음에 강남구 병 3자리 빼고는 다 패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분석 결과입니다 국힘당을 여러분 폄훼하거나 아니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 과학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망을 해본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를 역대 사상 최악의 여러분들 최고치의 부정선거를 감행했고 그리고 부정선거 수법이 아주 신종 수법입니다 사전투표율을 조작해서 넉넉하게 가짜 사전투표자들을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블당에 밀어주는 그런 신종 사전투표 사기 수법을 도입했기 때문에 꼭 같은 상황이 2024년에 재연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냐 이렇게 볼 때 서울에서 8석에서 3석으로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것을 이런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초구갑 강남구갑 그다음에 송파구 강남구 병을 제외한 곳에서 모두 다 전폐하는 겁니다 46대 3이 되는 겁니다 46대 3 그러니까 국힘이 무슨 당정실신하고 민간소통을 하고 유능한 여러분 공천관리위원장을 모셔다가 공천을 뭡니까 끝내주게 하더라도 조작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숫자를 조작하는 데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제 말씀드린 그런 결과고 이것을 여러분 요약 정리한 것이 바로 이 표지 않습니까 이 표인데 보시게 되면 이 1% 3% 5%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조작하는 몇 프로나 여러분들 조작할 건가 1% 조작했을 때는 국힘당의 7석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49석 중에 서울에서 3%를 조작하면 5석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5%를 조작하면 4석을 여러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7% 이상은 모두 다 3석밖에 차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기준점은 7.5%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거 사기시력들이 사용한 숫자가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 7.5%를 뻥튀기한 다음에 3만 7천표를 여러분들 더블당 후보에게 모두 다 몰아줬기 때문에 이걸 기준점을 합니다 3명 정도밖에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대략 5% 정도를 서울에서 무너뜨릴 수가 있으면 개은 저지선을 여러분들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뭐죠 선거 사기시력들의 우두머리가 되면 개은 저지선을 그냥 무너뜨릴 것 같아요 5% 이상만 하면 개은 저지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역구하고 비례대표의 여름 한 25석에 30석 정도를 더하게 되면 그럼 200석을 개은 저지선을 넘길 수가 있는 거죠 코스모스님 말씀처럼 그래서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내부의 적들로부터 국가가 침략을 당한 겁니다 침략을 당했는데 다음에 시간 되면 따지죠 김명수 물러나면 따지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여러분들 퇴를 당했는데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고 하마스의 보복하겠습니다 그런 것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게 되면 이게 24년이네요 2024년 총선 지역구 전방 49석 2020 총선은 8대41이었는데 2024년 총선은 3대46으로 바뀌는 겁니다 전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된 사전투표율 부풀리기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신종 핵폭단의 해결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세하게 더 이상 까발리길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덜을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동지나 우군이라고 보기는 힘든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가 이 자료를 여러분들 이제 분석해서 도와준 분은 제야 전문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참 제야 전문가가 선거 부정을 규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그 가운데 또 당연 독보정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거 사기 세력들이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사용한 규칙 그러니까 공장을 찾아내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그것도 2020년도 4.15 총선 뿐만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선거 조작범들이 활용한 득표수를 조작하기 위해서 활용한 규칙 규칙을 여러분들 뭐죠? 조작 규칙을 찾아내는 데 제야 전문가가 가장 크게 기여를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제야 전문가의 작업인 겁니다 분석을 마치고 그럼 꼭 같은 여러분들 조작 방법과 조작 크기를 적용하게 되면 2024년 또 4월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를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고 그동안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원했던 지원했던 제야에 계시는 k님이 이 내용을 보고 흥미로운 결과를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 가운데 2024년 총선 예측 서울이 매우 흥미로웠어요 저도 잠깐 시간을 내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7.5% 수준 다시 이야기하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 조작을 이만큼 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서울 지역에서 세계 선거구밖에 살아남지 못하겠습니다 제야 전문가님의 예측이 정확하고 제가 분석한 자료와 일치합니다 내일 제야 전문가님의 경기도 총선 예측 방송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제야에 계신 k분이 분석하신 내용입니다 사전투표율을 7.5% 부풀리게 했을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단 3군데를 좀 차지하는 겁니다 강남갑 강남병 그다음에 또 한 군데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다 전표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결과를 일부를 저한테 보내주신 겁니다 2024년 총선 강서구 보궐선거 강서구 보궐선거 조작 방식으로 사전 득표율 조작의 경우 양당 간의 의석수 변화 그러니까 두 분이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지만 결론은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다르게 접근했지만 결론이 일치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아마 공천을 저게 목을 메고 있는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또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겁니다 땅이야 어떻게 되든 모르겠고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는가 공천을 받을 수 있으면 내가 나가면 내가 당선될 수 있는가 강남 세계 빼고는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마 5선 정도 됐을 겁니다 1959년생으로 서울법대를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이 아주 돈독해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권영세 씨 권영세 씨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제가 여러분들 샘플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세 씨 권영세 씨는 100% 낙선합니다 권영세 씨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공동선대본부장을 지냈죠 나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뭐 용산의 지역구 기반이 탄탄하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권영세 씨가 어떻게 낙선할 수 있는가를 보여드리면 나머지 사람들도 지금 뭐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목을 매시는 분들 이 방송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보시면 이게 2020년 4.15 총선의 권영세의 사전투표 조작 현황입니다 서울의 평균적으로 4.15 총선에서 조작값이 35%였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권영세 후보가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넘겨준 것이 4.15 총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영세 씨가 빼앗긴 표가 8,170표 마이너스 그리고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준 표가 플러스 8,170표입니다 그럼 얼추 여러분들 뭐죠 1만6천표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1만6천표 정도를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영세 씨가 살아남은 겁니다 아주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은 겁니다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권영세 씨는 원래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54%였는데 그것을 35%로 그렇게 뭡니까 내려버린 겁니다 누가 남조선 선관위가 그렇게 한 겁니다 더블당 후보는 원래 사전투표 득표율이 41%인데 그것을 55%로 뻥튀게 한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남조선 선관위가 한 겁니다 남조선 선관위가 권영세 54%를 40%를 줄이고 사전투표 득표율입니다 더블당의 41%를 55%를 올려준 겁니다 그래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권영세가 승리를 한 겁니다 조작을 안 했을 때 권영세 후보가 용산구에서 17,231표로 승리를 했는데 조작을 해가지고 890표 차이로 이긴 것으로 남조선 선관위가 조작을 해서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권영세가 4.15 총선에서 17,231표로 승리를 했는데 16,100표를 여러분 조작을 해가지고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권영세가 890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승리했다 이렇게 조작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하고 있는 짓입니다 이게 지금 남조선 선관위가 피가 오나 눈이 오나 하고 있는 조작질이 이런 조작질인 겁니다 권영세가 17,000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890표 차이로 승리한 거로 조작해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익값 그래프가 엉망진창인 겁니다 뚱뚱한 차익값이 나온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다 찾아낸 겁니다 원래 여러분들 권영세가 1662표를 받았는데 1231표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발표한 내용들을 다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선거에서 권영세가 어떻게 되겠냐 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에가 여러분들 4.15 총선입니다 4.15 총선에서 권영세가 아슬아슬하게 이깁니다 이 차익값이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0.67입니다 그런데 5%만 선거인수로 조작하더라도 마이너스 6.49%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5% 정도만 조작을 하더라도 권영세는 100% 낙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몇백표 몇천표의 여러분들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만 조작을 해버리면 다 떨어지는 겁니다 대선이나 이런 거하고 다르죠 국회의원 선거는 몇백표의 예수 여러분들 당낙이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는 만 여러분들 6천표 정도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거인수 기준으로 조작값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7.5%를 올리게 되면 그냥 크게 패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나옵니다 용산구 권영세 사전투표 득표율 부풀리기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기 때문에 0% 이때는 사전 빼기 당일이 플러스 6.7% 0.67%로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2024년 총선에 선거인수 기준으로 1%만 조작하더라도 권영세가 패배합니다 2% 조작하면 더 크게 패배하고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3%만 뻥튀게 하면 여러분들 더 크게 패배하고 7.5%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여러분들 그 정도로 조작하게 되면 마이너스 9.64% 대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영세는 남조선 선관위가 그냥 선거인수 기준으로 1%만 조작해도 이렇게 탈락하는 겁니다 아마 0.5% 여러분들 조작하더라도 탈락할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은 아주 운이 좋아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했는데 여기 2024년 총선에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조작하는 규모를 여러분들 여기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다 패배하는 겁니다 이게 국민의힘 후보들이 서울과 전국에서 여러분들 당민하게 될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이란 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아이고 나만 공천 받아가지고 당선되면 당이야 무슨 대표라든지 관계가 없다 당신들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전산조작은 전국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선거인수 기준으로 여러분들 1%만 올리더라도 서울에서 아주 경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간신히 당선된 권영세도 낙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거죠 숫자를 보는 것은 가정이 몇 가지 필요하죠 여기서 가정이라는 것은 2020년 총선 결과가 기준점이고 그 다음에 2021 총선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7.5% 정도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뻥튀기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권영세처럼 아주 경합지역에서 맞붙었던 사람들이 7.5%까지 뻥튀기 하지 않고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1%만 여러분들 조작을 하더라도 100% 여러분들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거의 국힘이 현재 사전투표 제도를 그대로 용인하고 투표라는 게임에 들어간 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3자리 정도 확보를 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그 인간들은 그냥 뭐 설마 뵐 일이 있겠나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이제 공천 내 그런 용광로 속으로 아마 흘러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총선 여러분들 경기도 전망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경기도 상황입니다 내일은 숫자까지 여러분 넣은 걸 한 번 더 공개를 해드리겠는데 경기도가 많네요 경기도가 58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58개 지역구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 4.15 총선에서는 평택시 얼 동두천시 연천구 고향시 갑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승리를 했네요 그런데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7.5% 조작을 하게 되면 평택시 얼 동두천시 연천구 고향시 갑에 다 패배를 합니다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가지고 전부를 더블당하게 밀어주게 되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4.15 총선에는 용인시 갑 이천시 호천시 가평군 여주시 양평군에서는 여러분들 더블 국힘당이 승리를 했네요 그런데 그 지역구 가운데서 전부 다 패배하고 사전투표율을 7.5%만큼 부풀려가지고 그렇게 확보된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다 더블당이에 더해주게 되면 58개 지역구에서 여주 양평군만 살아남고 모두 다 전패하는 겁니다 58대 57대 1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기도 58개 지역구 가운데서 1개 지역구를 건질 수 있는 겁니다 2024년 총선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사전투표율을 7.5% 정도 뻥튀기 해가지고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모두 다 더블당하게 넘겨주게 되면 전패하는 겁니다 한 자리 빼고 경기도에서 다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4년 총선 정당별 득표수 전망 경기도 지역구 59석 한석은 정의당 겁니다 사전투표율 사전투표자 수 부풀리기와 확보된 사전투표자 수 모두 다 더블당에게 밀어주기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보시죠 사전투표율을 1% 올리게 되면 현재의 석은 국민의힘의 8석을 갖고 있는데 6석으로 줄어듭니다 3% 올리게 되면 8석이 5석으로 줄어듭니다 5%를 올리게 되면 8석이 1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헌 저지선을 선거 사기 신액대로 여러분들 무너뜨리려고 하면 5% 정도 이상만 여러분들 손을 대면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7.5%까지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개헌 저지선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5% 정도만 조작하게 되면 경기도 59개 여러분들 지역구 가운데서 국민의힘이 한 개 차지할 수 있습니다 58개를 다 정의당은 제외해놓고 더블당이 차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7.5%까지는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5%만 여러분들 뻥튀기 하더라도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완전히 대패하는 겁니다 국힘당이 현행 사전투표 제도를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여러분들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준점입니다 7.5% 이게 서울이었죠 이게 여러분들 경기도고 경기도가 더 대패를 안 해요 경기도가 그만큼 경기도는 경합지역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합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몇백표 몇천표 정도만 여러분들 밀어주더라도 다 쓸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대선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 총선 경기의 지역구 전망은 군소정당을 다 제외하고 59석 같으면 2020년 총선에서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 더블당의 51석을 차지했는데 이번에 개발된 신종사기기법인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7.5% 사용하게 되면 더블당이 58대1로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7.5%가 여러분들 뻥튀기 하지 않고 그냥 5%만 뻥튀기 하더라도 58대1로 승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조작이란 것이 어마어마하게 겁난 겁니다 조작이란 것이 조작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작 앞에 장사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난번 선거에서 이겼던 동두천 연천구 평택시 얼 이 차이값이 적다는 이야기는 아주 아슬아슬 이겼다는 겁니다 고향시 값 이런 데 다 패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용인시 값 이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마이너스로 다 전환하게 되는 겁니다 이천시도 마이너스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포천시 가평군도 아슬아슬하게 플러스였는데 좀 큰 폭으로 마이너스로 차이값이 바뀌는 겁니다 여주시 양평군 그렇게 한 군데만 살아남습니다 여주시 양평군에 여러분들 후보로 출마한 사람은 그런 투표자들의 선호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요지는 국힘당의 무슨 그거를 묵사벌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벙고하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선거부정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 입장에서도 놀라울 정도의 파격적인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실행해 옮긴 겁니다 기존에 선거인수를 약간 손을 댔더라도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은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국민의힘 후보가 어떤 사전투표 득표소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가지고 전산 조작을 통해서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나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뭡니까 본격적으로 조작에 나선 겁니다 어떤 조작인고 하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국정원 감사가 밝힌 것처럼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가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선관이 답변에 의하면 내부조력자가 없으면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내부조력자가 여러분들 얼마든지 있겠죠 그러니까 통합선거인 명부의 조작을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 파격적인 방법을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도입한 겁니다 7.49%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한 겁니다 3만 7천 표를 여러분들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모죠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준 겁니다 3만 7천 473표를 전부 다 더해준 겁니다 이 방법이 깔끔하고 훨씬 더 파괴력이 큰 겁니다 이 신종기법을 그래서 저는 거의 핵폭탄에 이런 비견될 정도로 신종폭탄을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성공적으로 여러분들 실험 발사에 성공한 겁니다 선관이 여러분들 선거범죄집단이 이번에 핵탄두를 개발해 가지고 실험을 거쳐서 여러분들 성공한 겁니다 핵폭탄이 터졌는데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입을 다물고 김기연도 입을 다물고 국힘도 입을 다물어 가지고 와 성공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이 방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여러분들 적용해서 완전히 우익들을 다 여러분들 그냥 태평양으로 내보내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저라도 그렇게 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활용했던 신종사전투표특교수 조작의 신기법을 2024년도 4.15 총선에 적용하게 되면 2024년도 4월 총선이 어떤 결과를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을 예상을 한 겁니다 딱 해보니까 여러분들 경기도 지역구 59석 가운데 한자리 한자리 여주시 양평군 정도를 국힘당이 건질 수 있고 대패를 하더란 거 아닙니까 대패를 한자리 이러면 딱 이렇게 건질 수 있는 겁니다 여주시 양평군 그리고 여러분들 대패를 하더란 거 아닙니까 대패가 그런데 대패를 하는데 문제는 7.5% 정도까지 사전투표를 뻥튀기 하지 않고 그냥 5% 정도만 여러분들 올리더라도 서울과 경계에서 대승하고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참 뭐 어떻든 사전투표제도 바꾸지 않고서 선거하게 되면 뭐 그냥 그냥 몰락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qr코드 사용하지 않는 문제 그러면 조작을 못할 거니까 투표지 분류기 사용하지 않는 것 그 두 가지를 관찰해야 되는 거죠 대선 당시에 여러분들 민간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세 가지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말라 qr코드를 사용하지 말라 사전투표를 먼저 까라 그 세 가지가 민간인들의 중심을 한 안심선거 공명추진단인가 해서 여러분들 제기가 되어 가지고 김기현 씨가 그걸 받아서 원내대표가 그런데 그거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던 사람이 권영세 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가운데 선관위가 받아들인 것은 사전투표를 먼저 까는 것만 받아들인 거죠 두 가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좀 강하게 권영세 씨가 공동선대 본부장이었는데 힘을 대했으면 조금 더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이유인지 김기현 씨를 하려고 했고 권영세 씨는 그걸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qr코드 쓰고 전자투표지 쓰면 그 결과는 뭐 그냥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참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감이나 촉이나 무슨 뭐 경험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딱 전망을 한 겁니다 이 방송을 혹시 국민의 힘 관계자들이 보시게 되면 잘 공유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전투표 제도를 가지고는 승산이 거의 없다 이게 서울 이게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하시게 되면 이게 경기도는 58대 1로 패배하고 서울은 몇 대 1입니까 46대 3으로 패배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 하기 전에 뭐 하나 여러분들 광고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익히 아시다시피 선거 부정을 배수까지 파헤친 것이 이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인 도독놈들 읽음부터 5번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이 좀 많이 이렇게 확산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 정권을 지키는 것이 본인에게 얼마만큼 소중하고 중요하고 긴요한 것인가를 각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확산되는데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3주 전부터 제가 알리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한국인이 쓴 아주 드문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이고 특히 크리스찬들 같으신 분들은 성경과 함께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내일은 보고 이제 인천광역시나 이런 데나 아니면 부산광역시나 특히 조작을 하게 되면 그런 지방도 타격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텃밭이라고 생각했던 분들 타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권역별로 계속 발표를 하고 그다음 다 묶어서 종합편으로 발표를 하고 그렇게 여러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적불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계사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박사가 쓴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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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